안녕하세요. 걸음에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일식입니다. 전북 군산 개정면 사무소와 이웃한 발산초등학교 교정에 서면 뜻밖의 문화유산을 접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교정에는 보물로 지정된 발산리 5층 석닭과 발산리 석등, 그리고 육각부도와 함께 일제강점기 때 금고로 쓰였던 3층 규모의 건물이 등록문화재로 남아있습니다. 군산은 일제강점기 때 수탈이 심했던 곳으로 기름진 호남평야를 대상으로 일본인들이 농토를 차지하고 거대한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불을 거머쥔 일본인들은 자신의 집 정원을 꾸밀 요량으로 우리나라의 오래된 석조품들을 경쟁적으로 수집하게 되는데요. 발산초등학교 교정에 남아있는 여러 석조물 역시 일본인들의 장난에 고향을 떠나온 것들입니다. 발산초등학교 자리에 농장을 만들었던 사람은 시마타니 야소야. 그 역시 조선의 옛 미술품에 반해 골동품과 석조물을 모은 수집가였는데요. 초등학교 건물 뒤편에 남아있는 일명 시마타니 금고가 바로 우리나라의 오래된 서와 도자기 불상들을 약탈해 보관했던 금고입니다. 1, 2층에는 그들이 먹고 마시던 의식주와 관련된 물품, 현금, 서류 등이 보관되어 있었고, 3층에 우리의 문화유산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금고 건물은 이중의 방범장치가 되어 있고, 미국에서 금고문을 수입해 달 정도로 튼튼해서 한국쟁쟁 당시에는 인민군이 우익인사를 감금하는 감옥의 역할도 했습니다. 시마타니 일가는 일본 폐망 이후에도 자신 일거원 농장에 대한 집착이 커서 일본으로 귀국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국으로 귀화를 신청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미 군정청의 강제적 권위로 발랑 손꼬방 두 개만 지닌 채 부산항에서 마지막 귀국선에 몸을 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시마타니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수많은 문화재들은 박물관에서 회수해 갔고요. 회수가 힘들었던 석탑과 석등 등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정에서 아름다운 문화재를 지금까지 만나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발산리 5층 석탑과 발산리 석등은 원래 완주의 복림사지에 있던 것이었는데요. 시마타니가 소작인들을 동원해 소달구지로 옮겨온 것이라고 합니다. 석탑과 석등은 모두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특히 발산리 석등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석등인데요. 석등의 몸체를 바치는 기둥에 마치 승천을 하려는 듯한 용 한 마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를 드러내놓고 웃는 모습도 인상적이고 기둥을 휘감고 오르는 모습이 매우 독특합니다. 이러한 석등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것이라 눈여겨볼 만합니다. 교정에는 석탑과 석등뿐 아니라 무덤에 세우는 문인석, 동자석, 망주석 등 30개가 넘는 성물이 남아있습니다. 쌀 수탈과 함께 이뤄진 문화재 수탈의 현장. 바라보는 내내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